욕기 3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이나 뱃속에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웅크리고 새끼를 낳게 되면 해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느냐? 그 새끼들이 들판에서 자라서 강하게 되면 어미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락이를 풀어주었던가? 누가 재빠른 들락이의 끈을 놓아주었던가? 내가 그들에게 광야를 집으로 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그들의 살 곳으로 정해주었다. 들락이는 도시에 소음을 싫어하고 소리치며 모는 사람을 알지 못하며 푸른 초장을 찾아 온 산을 헤배며 푸른 풀을 찾아다닌다. 들쏘가 내게 온유하게 굴며 네 우리에서 하룻밤을 잘 것 같으냐? 너는 들쏘에게 굴레를 씌워 쟁기질을 시킬 수 있느냐? 들쏘가 내 뒤를 따라 밭을 갈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믿고 일을 시킬 수 있느냐? 내 곡식을 날라오고 모아서 타장마당에 옮기리라고 믿느냐? 타조가 화려하게 날개짓을 한다 해도 황새의 날개만 하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을 낳고 모래로 그것을 따뜻하게 덮지만 곧 잊어버리고 발로 밟아 깨뜨리거나 야수들이 밟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타조는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거칠게 다루고 그 새끼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달릴 때는 말과 기수보다 빠르다. 네가 말에게 힘을 주고 말의 목을 갈기로 옷 입혔느냐? 네가 말에게 메뚜기같이 뛰도록 하였느냐? 그 당당한 콧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말은 앞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용사들을 향해 전진하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칼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화살통은 그 등에서 철커덕거리고 창과 단창은 번쩍인다. 땅을 종행무진으로 날뛰고 나팔이 울려 퍼져도 멈출 줄 모른다. 나팔 소리 가운데서도 힝힝 콧소리를 치며 멀리서도 전쟁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고함 소리와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는다. 매가 두 날개를 남쪽으로 펴고 날 것을 네가 명령했느냐? 독수리가 높이 치솟아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도 네 명령에 따른 것이냐? 매는 아찔한 낭떠러지에 살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이 까마득한 바위티매에 산다.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아 멀리까지 내다본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고 그 새끼들도 그곳에서 피를 빨아먹는다.